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작업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주 정도 작업을 할 건데요 이쪽에 있는 밭에는 이렇게 창악막을 8월 달부터 벗겨서 노랗게 나오는데 황금사철 입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밭에는 저희가 한 만주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황금사철 인데 이렇게 폭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폭이 아주 아주 잘 나와서 폭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규격은 1m 저희가 1m 20 정도 평균 나오는데 1m 10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적은 거를 저희가 재서 그래요 큰 거는 1m 20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쪽에 있는 밭에는 1m로 해서 저희가 나갑니다 대략 이쪽에 있는 밭에는 저희가 만주 정도 있습니다 한번 그쪽에도 볼까 엄마 평균적으로 다 이렇게 폭도 좋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나무 상태도 아주 아주 A급으로 해서 최고로 좋습니다 1m로 해서 황금사철 입니다 폭도 좋고 나무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저희 엄마하고 지금 오늘 작업하고 이렇게 또 나무 지금 이제 규격하고 보러 나오고 있습니다 황금사철은 저희가 최소 100주부터 보통 40 60 80 1m 이런 규격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저희가 이제 5일 전이나 최소 3일 전에 연락을 주시면은 상차 작업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황금사철 입니다 너무 유익한 부분과 힘들었을 때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기다려 주시고 한번 기다려 주시고